진안군이 산림특화작물로 여름 두룹을 선정해 육성 중입니다. 군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4개 임가해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여름 두룹 종금 9만 8천 주를 지원했습니다. 군은 또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2억 원을 요구한 상태로 향후 재배 희망 임가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편 진안군 홍삼연구소가 분석한 결과 여름 두룹의 사포닌 함량은 1g당 14.07mg으로 홍삼의 사포닌 함량인 15mg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